새로 오신다? 어어 아이고알 위에서 계산을 하셔야지 새치기를 하시면 안되지 아줌마 이 아줌마 안맞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좋아 아우 눈간지러 아우 좀비 될 것 같애 자 여기 문들 닫아놓자 또 어딨니? 좀비야 또 저기서 나와? 무한의 구렁텅인가요? 오세요 이 아줌마 똑같은 아줌마네 형진.. 어이 뭐야 뭐해 뭐해 이 아줌마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맷집이 좋네 이 체크무늬 아줌마 기억해놔 목걸이 안 체크무늬 또또또또또 새치기해 또또또또 혼날라고 일로와 맴매 맴매 이새끼야 맴매 아 아줌마 따라하잖아 애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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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ou 어디있어? 여깄다고 나오는데? 아 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아래로! 그렇지! 그렇지! 내 발 밑으로 기어! 그렇지! 끝난데? 이거 나한테 명령 내리는 애 좀비 아닙니까? 자 이제 됐나? 뭐야 이게 행부리 그린으로 갈래? 마켓 스트리트로 갈래? 마켓으로 가면 총알이 있고 행부리 그린은 뭐가 있는지 모른다? 핸드건 아머가 3개 있어? 소다하고 주스있고? 당연히 아래로 가야겠네 위에를 뭐하러 가 당연히 아래지 어 나 여기 갑시다 행부리 그린으로 행부리 그린이 아니죠 슈퍼마켓으로 아 세이브! 알겠습니다 세이브 하면서 저 헛당신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는 잠시 광고 광고 시간 그랬어요 랩 치 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 보상이 많을수록 좀비가 많다 좀비 무서우면은 이 게임 하면 안되죠 그죠? 좀비를 갖고 놀아야지 그런사람이 아까 좀비 보고서 놀라가지고 소리질렀죠? 미국 동부사시는.. 서부사시는 분들이 많은가봐 어? 나 일로 가야되는데? 문 이렇게 열고 다년도 상관없죠? 진짜네 해머주선 한마주선인데 한마안쓰고 이거 빠다쓰는거 같은데? 뭐야 이게? 테이커 배지패스? 아아 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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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네요 그 뭐라그러냐 그 신분증 요즘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날까 다시 공부를 좀 해야되겠어 단어공부를 여기 아까 다 쓸어가지고 이제 없죠? 아이고 깨끗해 내려가자 문 열고 다니면 좀비한테 습격탄이 당할수도 있어요 뭐 원래 내 집도 아닌데요 내가 아까 잡은 좀비들은 안나오나? 자 아이템이 넘버 스캔 오케이 요쪽에도 길이 있는걸로 봐서는 나중에 쓰는거구냐 오오 오 오 스캔 에스꺼이 아이템있을거같다 느낌이 개좋은 아이템있는거아니 나중을위해서 바를 치워놓읍시다 열어놔 아니야 열지마 아니야 열어놔 따발총있으니까 자신있게 남자 자신있어야지 분명히 앉아서 걸을수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위유 특성상 앉는 키를 만들기가 힘들기때문에 캐릭터가 앉지를 못하는거 같네요 이식할때 앉는것좀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걸 오 문열고 나가자마자 총알 총알있네 나이스 이식할때 이식할때 아 너무 큰데 블레디 블레디 이티에디 스캔한 번좋아 스캔좋아 와아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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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문은 왜 죽는거야 나중에 저거 뭐 연료로 쓰나? 여기 있는 애 일어날거 같아 그쵸 재수없죠 여기 여기 둘둘둘씩 모여있는데 이 둘둘둘이 전부 일어날거 같아가지고 약간 둘둘시킨 각이니까 여기부터 들어가보자 못들어가 아씨 아 이리로밖에 못들어가 어떡하지? 아 들어가면 일어날거같은데 일어나 일어나 안일어나네 주무시면 주무시면 안돼요 어 어 잠깐만 어 어 다 지체인데? 좀비 없는데? 문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네 어 어 뭔 놈의 맵이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꼬여있어 그죠 노말이라 그런가봐요 아마 서바이벌 모드로 했으면은 아마 어 너무 어 어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누르고 구독 눌러주시구요 제 방송 지금 아프리카 다음파트로 보시는 분들 어 추천과 지게찾기 잊지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몇방에 가느냐가 더 관건이에요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그런게임을 왜해 이게 좀비가 뭐 여러 여러 종류가 있나보네 좀비가 제가 이제까지 본 좀비들은 다 그러면 시민 좀비인가요? 일반 좀비 이게 위우로 먼저 몇년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계실거에요 아 죽은 자리로 가면은 죽은 자리에 캐릭터가 좀비가 된걸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은 보기 싫다 저두야 저는 지금 이 게임하면서 죽은적 없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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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패는 맛이 있네 어? 패는 맛이 있어 패는 맛이 패는 맛이 패는 맛이 빠다말고 강철 봉같은거 없나? 빔같은거? 그걸로 하면 더 어? 더 패는 맛 좋은거 같은데 빠 빠따로 갈기름 맛이 있네 아 삼겹살 카부리살 무한대로 먹어 어 어 어 어 쓰읍 아 불안하다 물 물 시체 근데 이정도 가까이 왔는데 이정도 가까이 왔는데 안일어나는거 보면 얘네는 죽은 애들이에요 뭐야 습 Fry 아 아이고.... rus으면서 죽으셨네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 그 종이 있잖아 돈 돈 눈이 있는데 이렇게 접고 코있는데 반대로 접고 눈인이 있는데 정반 정대로 접고 다음에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웃으면서 돌아가셨네 재수없어 아이템이... 아이템이... 얘말고... 아... 이 친구를 안주셨구나 뭐야 왜이래? 캐릭터 왜이래? 발전기? 뒤에 알 튀어나온거 두개를 작살을 낸 다음에 루팅 오케이 꽉 찼어? 플레어를 버릴까요? 이건 뭐지? 에너지 드링크 힐링 아이템 스몰 되게 쪼금 힐링이 된다 아... 이것도 힐링 아이템이고 플레어가 사실 지금은 저를... 버리고 인성이라뇨 어차피 좀비에 뒤적... 뒤적고 날 죽일 살인자 적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 주적관 정신교육 한번 해야되겠네 좀비랑 정들어갖고 정분나서 집 나갈 사람들이네 이거 어? 좀비는 원래 패면서 웃어야 되는거에요 안그러면 간첩이라고 다음... 이것도... 요렇게 쳐다보면은 해킹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니...드...땅... 아이... 미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여기 맵이... 아... 여기 맵이... 아... 이 게임의 매력이 그거네 그... 맵이 안보이... 안보이는 곳을 탐험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CCTV를 켜서 CCTV를 해킹해서 맵을 알아내는 고 묘미 때문에 하는 게임이군요 약간 탐험 게임 그죠? 인디아나 존스 게임 약간 고런 느낌이네요 아... 이거 진짜 위유 컨트롤러로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 사랑인 국경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십쇼 아무리 그래도 어...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지 시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미친놈 소리들에 여기가 아닌거 같애요 그죠? 응? 맞나? 집에 돌아가는건가? 어... 폐활량은 좋아서 좋네 아... 안 좋네 폐활량 아... 평소 땐 운동좀 하지 이거 뛰었다고 헐떡헐떡거리고 나가 죽어야지 어? 새로운 곳이네 자 가자 트래블 아 이곳이야? 삼겹살 가브리살 탁쳐먹어 아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안와봤던데거든요 어... 왜이러져 왔던데 같던데? 나중에 그러면은 후레쉬 없으면 이러고 다녀야돼? 아 후레쉬 가만히 있으면 충전되네? 우와 개사기 우와 무한동력 각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왜 애들 좀 많을거 같거든요 여기 앞에 애들 좀 미친듯이 많을거 같으니까 플레어 던질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앞에 한 여덟명이상 나와라 좀비들 오케이 어 뭐야 머리 왜저래 아 깜짝이야 아아 어 대가... 어 대가리 미니언즈니 이씨 아우 미니언즈 따라하지마 개 노잼 저거 한마리 잡으려고 플레어 쓴거 아닌데 여기 좁을줄 몰랐네 일로 못올라가나? 어우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 게임이 이래야지 그래 주인공이 상상하는 그걸 해야지 옳지 되잖아 무의미하네 개 무슬 아 이거 왜왜 올라와봐 너 올라올 수 있는 길 어딨는지 좀 보자 어디로 올라와?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너 어디갔어? 어디갔어? 없어졌는데? 먹었어? 소리는 나는데 그냥 가죠? 정신 나간대 아 아오 와 진짜 짱 무섭다 와 진짜 비 내릴 때 이렇게 싸우면 어떨까 저기 앞에 못해도 쟤 말이야 저기 앞에 못해도 쟤 말이야 뭔가 오는거 같은데? 바세 바세 왼쪽에서 소리가 나요 두 놈이나 빨리 처리해야되는데 그렇지 아이 미친 아이 미친 디에이구 코스탄 줄 디에이구 코스탄 줄 알았어 방금 저 앞에 여자 귀신 하나 있었지 않아요? 귀신이 아니라 좀비? 여기에 갑자기 없어졌지 아 아 그 찝찝한데 또 이러면 아 그렇지 그렇지 들어오시고 하나 둘 셋 머리가 없어졌네 주위 저거 차에요? 어어 뭐야 으악 어떻게 공포야? 공포야? 개그야 이씨 아이템 완전 미쳤다 이기 생긴거 부터가 아이템 많게 생겼어 서버실이잖아 그쵸? 어 휘파람 불고싶다 칼빈 목마르니까 음료수 먹고 갑시다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고 아니 핫밥 먹을까? 그래도 에너지 드링크가 낫겠지? 버려 신분지